아, 나영씨 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발음을 확인해 보죠. 안녕하세요, 지안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씨.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 알고 있었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통화했어요. 그런데 지안씨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저는 정말 기뻐요. 그런데 지안씨를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저는 정말 기뻐요. 저는 영어 대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어요. 저는 영어 대신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어요. 저 발음 웃기죠.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저 발음 웃기죠. 한국말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지안씨한테 한국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안씨한테 한국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만약 실수한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이것은 지안씨하고 지안씨의 가족을 위한 선물이에요. 제 선물이 마음에 들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저 조금 배고파요. 맛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같이 식사하는 게 어때요? 우리 같이 식사하는 게 어때요? 오늘은 제가 산게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영씨 잘했습니다. 화이팅!